애들 말을 들어주는 것도 교사의 역할이지만 교사의 역할 중에 특식 역할 중 하나는 애에게 잘못을 지적하고 교정을 요구해야 되는 거죠. 그걸 언제 어떻게 해야 되냐 그런 질문이죠. 키워드를 찾아드릴게요. 그래서 파괴되어 있는 기능. 제가 학부모님들한테도 강의할 때 첫번째 칭찬하는 기술 두번째 화내는 기술이에요. 엄마가 제대로 화를 모르는 애가 푸는 게 어때요. 근본 원리는 똑같습니다. 미리 말씀드리면 TET에 나오는 무슨 메시지 화를 낼 때 어떻게 하셔라. 화내는 기술 제목만 하는 것까지 다섯개가 나와있어요. 근데 이제 제일 조회수 많은 거 돌직카페에 들어와서 한 종이에 벵벵벵 돌아다니는 건 안돼. 조회수도 많은 거 같거든요. 아이메시지를 이렇게 구체적으로 표현을 한 번입니다. 선생님도 파괴될 때 저는 애들한테 서운한 감정이 있으면 아이 메시지를 다 표현을 해줘요. 그렇게 해야 애들도 배워요. 그 교사가 말을 안하고 그냥 상처만 받고 있으면 상처만 알까요? 모를까요? 모를까요? 모를게요. 이놈은 책상 유리, 컴퓨터 유리가 깨는데 그거를 수리를 했단 말이에요. 학교 돈으로. 내가 제가 대납해서 알레르기 시켰다. 내가 미리 내줬어. 근데 이놈은 갚지를 않는다. 그랬더니 웃어보시고 제가 안 들이 가는 것도 하는 것도 아닌데 좀 기다려주세요. 용돈 받으면 바로 이 거겠다. 이런 얘기인거야. 얼마나 싸가지고 없어. 늦게 내면서 뭐하는게 하는다. 그게 그렇잖아. 선생님이 같이 보고 싶어요. 시작. 선생님이 기다릴 만큼 기다렸다고 생각하는데 내 생각은 다른가 보구나. 당연히 가르칠 부분이라 생각되었구나. 문자분에 빚쟁이가 독촉한 꼬리로 만만하고 마음이 아프구나. 정말 가깝다. 어때요? 분명하게 화를 들고 있죠? 이렇게. 근데 그걸 잘 못해. 그게 허한거라고 동양사람들은 차이래요. 동양사람들은 감정 표현하는 것을 점장치 못한 거로 이렇게 많이 생각하는 경우들이 있다. IMSD 부분은 중요한 것 같아요. 추가로 혹시 궁금하신 것 같아요. 지금 아예 우리는 경사는 IMSD에 화신이 됩니다. 막 소방대를 뚝뚝뚝뚝 열받아. 그렇잖아요. 그러면 저는 그냥 떠들지마 이렇게는 안해요. 상대가 명령적으로 안해요. 너가 그렇게 얘기하니까 저는 한분은 그 밤에 회장하고 부회장하고 여학생 회장 부회장이 둘이 안가고 무슨 일이 있었는지 한 시간에 욕뚝뚝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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때들은 깜짝말라지. 그 다음 날 도중에 1202대들이 정세이라고 현재하는거에요. 그때들과 지 foreigners 그때 trad rich people uyu secured